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남녀. 얼핏 보기에도 다정한 연인처럼 보입니다. 여자의 입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주는 남자. 세상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정에 솔직한 모습. 아, 연애하기 딱 좋은 아이들입니다. 로맨틱한 이 남자. 누군가를 기다리나 본데요. 그런데... 오래 기다렸어? 아,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나 많이 기다렸어. 낮에 그 여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왜 그래? 어? 신발끈이 부러졌잖아. 이게 뭐야? 놀연하게 남자를 흔드는 이 여자. 신발끈 하나로도 남자를 밀었다 당기는 시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자. 낮과 밤,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이 남자.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해 보이는데요. 와인을 함께 마실 상대 여사는 또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 자기야! 딱 맞춰왔네.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바람둥이. 어째?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서 와. 언니 왔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한 남자와 세 여자? 도무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데요. 한 자리에서 웃고 있는 네 사람. 오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자, 우리 이제 한잔 합시다. 브라보. 과연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집에 들어서는 휘준 씨와 선미 씨. 둘은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길입니다. 아이고. 아, 힘들어. 아, 우리 자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지. 아니, 무슨 결혼식보다 신혼여행이 더 힘든 것 같아? 힘든데 이렇게 이쁘면 어떡해?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하는 두 사람. 아, 맞다. 왜? 우리 흥행수입 확인해봐야지. 아, 그럴까? 아, 그래, 그래. 그런데 흥행수입이라니요? 아, 축의금을 확인해보는군요. 아, 축의금을 확인해보는군요. 아, 1,500만. 아, 이분 누구시야, 이분? 우리 고모야. 아, 아주 통이 크신 분이야. 아, 이 남편. 응? 항상 인맥관리 잘했나 보다. 나 청각 때 인기 많았던 거 자기 기억 안 나? 결혼 전 인기가 많았던 휴준 씨 때문에 불안한 선미 씨 하지만 두 사람은 마음을 다잡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고 들어오는 선미 씨 자기 벌써 왔네 일찍 귀가해 쇼파에서 잠든 휴준 씨 자기야 자기야 곤히 잠들었네 그때 둘 뿐인 신혼집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린다 뭔가 불길한 생각이 스친 선미 씨 그러고 보니 현관에 놓인 낯선 여자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나체로 잠든 휴준과 욕실 안에서 들리는 인기척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고민한 선미 씨입니다 그때 누구세요? 조카 며느리 왔어? 아니 무슨 조카 며느리라뇨 자기야 인사해 우리 고보야 생각해보니 우리가 초면이네 결혼식 때도 못 가고 해서 반찬 좀 주려고 왔지 그나저나 조카 며느리 네 밤에 우리 휴준이 너무 안 지우는 거 아니야? 대낮에 저렇게 힘이 없어서 해야 되겠어? 아이고 고모도 참 우리 휴준이 힘나는 거 좀 사서 먹여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나도 용돈 주세요 O씨는 남편 S가 고모와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고모와의 왕래가 잦아지고 그때마다 음식이나 용돈을 받아오면서 O씨도 정차 고모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O씨도 시어머니보다 남편의 고모와 그 속 얘기를 나눌 정도로 더욱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한창 행복할 때를 보내야 할 선미씨가 공원에서 울고 있습니다 조카 때 무슨 일이야? 고모님 어떡해요 무슨 일이네 이렇게 울어 이것 좀 보세요 선미씨가 내민 휴대전화를 보고 놀라는 은숙씨 도대체 휴대전화 속에 무엇을 본 걸까요? 3시간 전 선미씨는 친정오빠로부터 뜻밖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메시지에 적잖이 당황하는 선미씨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보낸 사진 속엔 그녀의 남편 휘준씨가 다른 여자와 웃고 있습니다 게다가 3일 전 휘준씨는 지방 출장을 간 상태였는데요 오빠 결혼하고 맘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봐요 선미씨의 말에 고모도 적잖이 화가 난 듯한데요 선미씨의 말에 고모를 믿고 바람난 남편을 찾으러 간 선미씨 여보세요 너 어디니? 어디? 그래 알았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우리 한번 가보자 나만 믿고 따라와 든든한 해결사 고모를 믿고 바람난 남편을 찾으러 간 선미씨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휘준씨가 다니는 회사 근처의 카페 손기 어디 어디 진짜 휘준이 많네 타고난 바람길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왜 식니? 감자 나쁜놈 죽었어 남편의 외도 현장을 급습하는 선미씨 네 나쁜 자식아 너만 믿으라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여보 고모 휘준에게 적잖이 실망한 고모 그런데 아니 예은아 휘준이 만난 이 멸형애의 여자 고모 은숙씨가 이름까지 알고 있는 가까운 사이인가 봅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굴까요? 아기랑 나랑 바람같다 당신 출장 중이었잖아 그래서 근데 어떻게 둘이 같이 있는 거야? 오빠한테 용돈 타려고 왔어 엄마가 워낙 안주니까 나는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 얘기 안했지 근데 뭐 나랑 아기랑 나랑 맞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언니 날 뭘로 보고 엄마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휘준의 정각 시절부터 시작된 바람길을 잡겠다고 무턱대고 달려온 은숙씨와 선미씨 연목 없게 됐습니다 너 진짜 바람 피우면 가만 안 둔다 네가 친해야 될 여자는 너희 어머니 그리고 선미 예은이 그리고 나뿐이야 알았지? 남편 그 외도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알고보니 사촌동생을 오해했던 어떤 해프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프닝 덕분에 O씨는 자신의 편에서 앞장서주는 고모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O씨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8주 되셨네요 결혼 8개월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 이번엔 내가 커플을 한번 해줄까? 오케이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빨리 전해주기 위해 그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설레임으로 가득 찬 선미씨입니다 그때 직장 동료와 나오는 휘준씨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선미씨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선미씨 그런데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휘준씨 선미씨를 그대로 지나칩니다 그리고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는데요 보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 선미씨는 휘준씨의 차를 쫓습니다 어떡해 택시 이번에도 선미씨가 휘준씨를 오해한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타급하기만 한데요 휘준씨의 차를 쫓아 선미씨가 도착한 곳은 신원지과란 정반대 지역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일단 숨죽여 그들을 지켜보기로 한 선미씨 그녀의 눈에 보인 휘준과 여자는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연상연화가 유행이라더니 이 집 부부가 그렇잖아 저집의 남편이 그렇게 젊다며 능력도 좋다 부럽다 부러워 부럽다 부러워 진짜 좋겠다 우리 집 구석이 남편이야 그렇게 생겨가지고 선미씨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이웃들이 아는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부부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점체 발이 떨어지지 않는 선미씨 하지만 남편 휘준이 다른 여자와 부부 행세를 한다는 마당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선미씨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방투부로 향하는 모든 것이 그저 오해이기를 바라며 문틈으로 그들을 본 순간 숨이 멎어버릴 듯한 선미씨 너무 놀라 숨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뭘 본 걸까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거 놔! 더러워! 그때 늘 든든하게 선미씨를 도와주던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조카 며느리 일단 진정 좀 해 내가 진짜 하루 되겠는 거야 늘 의지하던 고모 은숙씨까지 내치는 선미씨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그녀가 본 휘준의 모습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왜 그래 진지하게 어떻게 해 나는 긴 시간을 먹고 싶지 않아 긴 시간을 먹고 싶었던 거네 당신... 뭐 하는 거야? 여보... 아니 저 그게... 어... 게다가 남편과 누워있던 여자는 고모 은숙씨였습니다 자기가 여기 어떻게...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이제야 선미씨가 그동안 불편해했던 모든 의문들이 풀어졌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장면들 고모 은숙씨는 놀랍게도 희준의 내연녀였던 것입니다 잦은 출장도 늦은 재근도 그의 거짓말엔 그녀가 있었던 것 임신 소식을 전하려 했던 선미씨에게 평생 상처로 남을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착실한 남편이었던 XX에게 그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산부인 XX에게는 큰 충격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모였다는 사실은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XX씨가 받을 충격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결혼 전에 자기가 나 용서해줬던 것처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돼? 지금이 그때랑 똑같아?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어 말이 안되는 일이잖아 자기야 사실 고모랑 나 가족 아니야 그럼 용서해줄 수 있지 뭐?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남편과 고모가 가족이 아니라니요 믿기 힘든 두 사람의 관계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방에 살던 휘준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지낼 곳을 찾았는데요 은숙아 은숙아 아우 오빠 왔어요? 뭐해 인사해야지 오빠 닮아서 아들도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뭐니? 오빠랑 나랑 남매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고모라고 해 그치 오빠? 아 네 은숙씨는 사실 휘준씨 아버지의 친한 동생이자 휘준의 하숙집 주인이었던 것 사별 후 혼자 살아온 은숙씨는 하숙집 주인 이상으로 진짜 고모가 조카를 챙기듯 휘준씨를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공부로 밤을 새는 날이 잦아진 휘준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 들어온 은숙씨 여느 날처럼 친절한 고모였는데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이고 괜찮아요 고모 간식 먹고 해 필요한 거 있으면 고모 방으로 와 알았지? 그럼 수고해 그날 이후 하숙집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창 혈기방사한 청년 휘준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모라 부르던 여인 아름다운 연상의 미마인을 향한 역정 앞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별 후 혼자 하숙집을 운영하던 희준씨는 그 외로움을 잊고자 자신의 조카벌이었던 희준씨를 살뜰히 보살펴 왔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줄로만 알았던 하숙생 희준씨가 남자로 보였던 겁니다 그 후로도 계속 희준씨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첫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데려왔을 때도 함께했던 고모이자 희준의 내연녀였던 은숙씨는 희준씨 인생의 절반을 함께하며 희준씨의 모든 첫 경험을 함께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며느리 내가 사라져 줄 테니까 우리 희준이 용서해 주게 응? 조카며느리? 아줌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진짜야? 말도 안 돼 어떡해 오빠! 예은아 예은아 자기야 어차피 고모랑 나랑 가족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아휴 한번만 용서해줘 용서? 안타깝게도 이미 임신한 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미씨와 희준씨의 결혼생활은 1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미련을 못 버린 이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살면 안될까? 어? 우리 희준이가 자기 없이는 안된대 내가 돈도 달래면 돈도 저를 줄게 어? 집도 줄까? 희준씨에 대한 은숙씨의 사랑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희준아 가지마 예은이도 유학 보낼 거니까 우리 둘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어? 희준씨에게 새로운 출발을 제안하는 은숙씨 그만 좀 해요 당신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잖아 욕망에 빠져 너무 먼 길을 온 은숙과 희준 결국 그들의 지나친 욕망은 모든 것을 잃게 한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